로이테가 파티에 들어왔습니다. 전투에 참가하는 멤버 추가는 메뉴의 정렬을 사용합시다. 우와! 뭐야? 쟤 뭐 먹어서 했지? 국장난... 우와! 레벨 낮다고 안슬려있는데! 우와! 미쳤다 국장암무! 위력이 4천이야? 어떻게 저래? 유키는 중 누굴 빼야하는거야? 일단 피아니 빼보자 그래서 당신은 어디서 온 거야? 기억이 애매해서 잘 생각나지 않아 그저 여기에 오기 전엔 어느 어두운 저택에 있었던 느낌이 들어 그런가? 당신의 기억은 마법에 간섭되어 있을지도 아주 고도의 마법이지만 이 공간을 만들어낼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이니 그 정도의 마법을 부순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아 나는 뭔가 아주 소중한 것을 잊어버린 것 같아 그건 어쩔 수 없네 쩔해줘야겠는데요? 그쵸? TP는 아예 없어 이게 어떻게 될까요? 이들렌지 띠 야빴따 너무 야빴따 진짜 장난 아니네? 로지야 낄 틈이 없다 와 일반 몬스터가 그냥 아주 잠깐만 어떻게 이러지? 와 두 번이나 공격하네? 그래도 로제도 그냥 레벨업 하네요? 그냥 해 같이 굳이 끼지 않아도 되네 사냥은 되게 성스러워 보인다 밑에 뭐있다 얘네들이 그거였지? 빛속성 가자 아 스팀이 하네 웃기네 되게 나 살릴 수 있는 사람 없나? 지금 할 수 있나 보다 마법 반사 때문에 원래 내가 마법을 딱 했는데 내 마법에 내가 죽었어요 아 얘도 전체 공격에 있으면 좋겠다 아 얘도 전체 공격에 있으면 좋겠다 나 도시기, 나 도시기 다 도시기 체리웅이 여름 없을까 나 도시기 나 도시기 나 도시기 나 도시기 나도 도시기 나 도시기 와 진짜 데미지가 무조건 얘네들 보면 반사 마법반사 하는 것 같은데 마법으로 민첩함을 올려줍시다 굳이 할 필요가 없네 이곳은 오 국자가 제일 위로 올라갑시다 이제 와 근데 너무너무 세다 일반 몹인데 어? 마법을 사용할 수 없다고? 사용하지 말라며 사용하지 말아야지 뭐 어? 민첩성이 높아야 민첩이 적은 민첩은 검은 무언가 뭐야? 내장을 파괴시키고 독상태가 된다고? 어? 왜.. 왜 있는거야? 음.. 마법 안된다 할치 이제 라나가 제일 먼저 나오네 되게 뭐 많은거 같은데? 옐로우 리본? 어? 옐로우 리본? 아냐아냐 하.. 민첩송 봐 잠시만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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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앤 뭘 올려야 되나? 얘도 공격력이야? 쿡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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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시다 펜티는 정말 훌륭해 그렇네 그저 천조각에 불과하지만 펜티로 가공되는 순간 그 존재는 신격화되지 알고 있구나 글쎈 왜 쟤네들은 마법 쓰고 나는 마법 못쓰는데 너무한거 아냐? 레벨 2창이다 진짜 마법사 없구나 쟤 둘이만 마법사구나 저건 이터널의 주민이야 말하자면 환상이 된 인간 같은거랄까? 아, 습격하진 않을거야 이야기는 통하지만 말하는 것에 의미는 없어 의미를 생각해선 안돼 뭔 소리지? 아, 이왕 마법 어차피 못쓰는데 창 한번 써보자구요? 괜찮은 생각이네요 라라 빼버리고 덤벼라 덤벼라 덤벼라해 소리들 이런 히트업을 해야되네 아이템이 없어 뭐 창남무 창남무 음... 근데 제 레벨 되게 높은데 저 정도밖에 안되네? 하긴 아이템이 없긴 해 좀 더 확실하게 봐야지 이런 게임 몇 개 있죠 엔딩 후에 게임이 더 재밌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지 이런 거 해봐야겠다 그러네 일반 공격은 약하네 별똥별 이런 걸 해봐야지 음... 음.. 근데 약하긴 약하다 원래 항상 뒤늦게 나타나는 애들이 훨씬 더 강하고 약간 그런게 있는데 애는 무기도 그렇고 아직 공격력이 약하긴 약하네 94고 루이가 몇이지? 140 정도면은? 아이템 차이도 있고 카페르가 제일 세네 바꿉시다 어.. 마을은 물이 아주 풍부해 숲에서 골렘이 귀를 막으면서 거기에 묻어 자물쇠가 걸린거야 귀는 존장 할아버지가 갖고 있어 골렘 때문에 일을 못해서 곤란해 숲속에서 말이야 옛날 마법사가 만든 얌전한 골렘이 있었는데 요즘은 숲의 입구를 막고 놀래라 요즘은 숲의 입구를 가로막고 안으로 들여보내주지 않는거야 아 뭐였어 이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반하고 없어 애들 미라조 안하네? 아 미친 아 미친 안하자 안한다고 하자마자 어떻게 바로 이것들이 모험자 길드 옆이 어디지? 굳이 대화할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 만화 회복 이런 것도 없나? 있겠지 일단 싸웁시다 혹시 모르니까 만화가 없어 우와 일반 공격파 이제 좀 회복하는 것 좀 나오지? 만화가 점점 부족해요 랜덤이구나 아 미친 아이고 미친 아이고 미친 죽었다 죽었다 진짜 무자비하네 마법을 쓰지 않으면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긴 한데 마법을 쓰지 않으면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긴 한데 누군가요? 이런 천벌 천벌받을 일을 한 사람이 여기 있던 여신상은 어디로 갔죠? 헐 애가 장난친거야? 어? 여기 이제 뭐 길이 없네 아 여기로 가나? 아 여기로 가나? 아닌데?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위에... 아 위에 길이 있구나 어? 으아! 시... 시... 실례합니다! 아무도 없는 것 같네 잘됐어 이곳을 거점으로 삼지 누구 맘대로 거점으로 삼아 요리도 할 수 있어? 무기도 개조가 가능해? 우와! 과자가 잔뜩 있어! 가져간다 어라? 안 돼요! 제대로 돈을 두고 가지 않으면 그런 문제인 거야? 음... 드디어 아 일단 무기 개조하자 일단 무기 개조부터 먼저 하자 빗자루는 왜... 아 끝난 거야? 레벨 5가 끝이구나 이런! 이런! 아니 이런... 판매한 데도 없는데 다 벗기지 말걸 이거... 하기 힘든데 어머! 꽤나 낡은 마술사네! 읽을 수 있는 건가? 굉장하군! 세크리파이스 요리 아... 어디보자 로제가 하는 요리를 봐보자 95%의 확률로 성공할 수 있어 로이테도 한 번 해볼까? 셰퍼드 파이 카페르 칠리새우 근데 뭔가... 웬만하면 먹을 것에서 뭔가 안 먹는 느낌이에요 안 그래요? 잘 먹진 않아 다 먹었어 그래서... 저기 모두 회복이 있었어! 로제... 오늘도 엄청 귀여워 네네... 비하니! 오늘의 팬티는 무슨 색깔? 미친놈! 저리가이 변태 자매 모두 큰일이나... 낱말을 쳐야지가 않은 것 같은데 아... 저기... 회복하는 곳이 있었는데... 너무 아깝다... 이럴을 보더니... 저리의 팬티는.... 추억이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 귀엽고... 완전히 너렴한 것 같네요 네네... 축하해 여긴 거... 너무 편하ön 지금 생각해... 이렇게 한 번은